이게 곳곳에 많네. 여기 뭐 저기 보니까 어디 사무실인 것. 이게 예능곡 사무실인 거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? 어떻게 아시죠? 이런 거 진보 문화. 딴 데도 이런 거 각가지 소품들이 팍 밖에 나와 있어요. 매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, 스케치북. 뭐 질문 좀 해주세요. 질문 좀 해주세요. 뭐 이런 거. 딱 보면 이게 뭔지를 알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! 아! 이런 게 왜 있는지 알아요? 이런 게 왜 있는지 알아요? 어떤 세트나 아니면 어두운데 뭐 이렇게 막 살펴보는 출연자들이. 프로그램이 약간 느낌이 오네요. 정조갬 PD. 축하합니다. 당신은 버진이었을. 버진 시즌에 초대되었습니다. Choose your society. 정조갬 PD. 오! 오! 안녕하세요. 정조갬 PD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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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를 여기다 켜놓고 있어요. 아니, 이걸 왜 켜놓고 있어. 네?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이제 방송 일수가 쭉 붙어있네요.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영양제들이 많은 걸 봐서는. 아, 왜냐면 거의 밤새 회의도 많고. 굉장히 체력적으로. 건강을 건강할 때 시켜야 됩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좀 책상을 보면 그게 좀 나와요. 네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, 직접. 네, TVN의 정종현 PD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대탈출 시즌 3를 연출하고 계시고.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감히 스타 PD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정말 대탈출은 매니아층이 확보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. 어느 정도 이제 매니아가 형성이 되어 있는. 네, 이분들의 팬덤이 있어요. 아, 그렇습니다.